XSFM입니다. I, D, W, K D, W, K 유세민에드스워크 최근에 교회 간 적 있나요? 없죠. 1년 이제 넘었죠. 넘게 안 갔죠. 시간이 없으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프라인 종교 모임은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항의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어떤 미디어 노동자들은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시다면 오프라인 종교 모임을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의 그것은 알기 싫다는 어디를 안 나가려고 해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독일산 맥주요모로 만든 데일디라이트 맥주요모 피오틴,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핸드워시와 올인원 수업도 역시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 이봐, 이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남들 쓰는 대로 암 꺼놨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진짜야. 그런 게 있는 줄 나름 몰랐다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별의 통보를 하는 거야? 가지마. 이제부터 잘할게. 남은 거라도 지켜야지. 정말이죠? 이젠 내 머리카락 지킬 수 있는 거죠?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비그 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얍삽하게 광고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빅그린 광고입니다. 네. 액세스몰과 빅그린만의 콜라보 2월 이달의 세트입니다. 네. 올인원 숲 컬렉션. 올인원 숲 4종을... 자, 빅그린입니다. 얼마나 할인을 할까요? 무려 59%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 BOT는 이렇게 할인 안 해요. 어... 그렇죠. 네. 네. 뭐,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네. 각자 이제 사업이라는 모험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정말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팝니다. 빅그린 자사몰 가격이 현재 이 올인원 숲 4종이 12,000원입니다. 네. 근데 액세스몰에서 6,500원에... 저희는 거의 이 스페인 무적함대 같은 몹쓸놈들이죠? 매시고 있습니다. 이게 약탈이죠, 약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빅그린을 이제 약탈을, 사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보물섬에 묻어놓지 않고 여러분한테 팔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적이지만 빨갱이였거든요. 네. 그럼 돈을 받으면 안 되는구나. 아, 그래서 수수료가 낮아요. 참, 어른들의 사정. 올인원 숲 4종을 무려 59% 할인해서 6,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케어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핸드워시 하나, 손소독제 하나 이렇게 해서 단돈 1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월에 세트가 있었어요. 헤어집중케어세트와 데미지 트리트먼트였는데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구성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한 헤어집중세트와 데미지 트리트먼트는 곧 단종 예정이며 재생산이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쓰셨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쟁여두셔야 합니다. 손소독제 그냥 얼른 생각나서 이것도 그냥 미디어 노동자가 할 일이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은근히 얘기 안 하더라. 손소독제는요, 불이 잘 붙어요. 그래요? 그거를 누가 불을 붙여봤구나. 그냥 살다가 불에 닿을 일이 있던 거죠. 아, 뭐 난로 옆에다가. 손소독제를 먼저 쓴 다음에 가장 쉽게 생각해봅시다. 양꼬치집에 갔어요. 저는 양꼬치집만 생각하네요. 소소독제 이렇게 비비면서 쓱 들어갔어요. 손에 불을 붙습니다. 옛날에 그 장난 많이 했었는데. 뭐요? 하지마! 뭔지 알아! 쿠산하기 큐어놀이라고. 손 끝을 착 밀어놓은 하지 마세요. 불이야! 뭐해다롱? 불이야! 그게 뭐... 그건 가래 투 이런 거 같네요. 오늘 유치한 얘기 아니에요? 명작을 만나는 시간 박해문학관 명작을 만나는 시간 명작을 만나는 시간 명작을 만나는 시간 모험 소설 홍길동전 전승되는 동안의 내용이 망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제의식이 많이 원정과 다르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제가 신분제 탑하죠? 모험인데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군요 다 똑같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의 인디아나조스 이야기와 어찌 보면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영 문학인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영입니다 어제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시작을 하죠 고전시대의 모험, 안락한 곳에서 즐기는 스릴 넘치는 이야기 그것이 근대에 들어왔을 때 현실의 어떤 모험으로 잠깐 들어왔던 시절에 현실의 사회제도가 우리가 모험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한참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이라는 것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다시 또 안정된 세계로 들어왔을 때 새로운 영상 매체의 영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자리 잡혔냐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디아나존스라는 대표적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아이템들을 봤죠 영화에 나오는 거대한 보물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보물을 놓고 인디아나존스와 다툼을 벌이는 조직 체계로서의 적들 적 단체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적도 인디아나존스도 쫓아내고자 하는 유적이 남긴 퍼즐과 수수께끼 이 세 가지가 영상 매체로서의 인디아나존스라는 모험 영화를 만드는 요소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또 지났어요 요즘 나이 든 사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80년대라고 하면 되게 가까워 보였는데 이제는 거의 80년대 일기장을 보면 다 썩어가고 있죠 그렇죠 시절이 많이 흘렀습니다 무려 30년 전이죠 요즘에 그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0년 전에 내가 썼던 핸드폰 해서 피처폰 있고 실제로 내가 썼던 핸드폰하고 아이폰 있고 지금 30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40년이에요 그러네요 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시간 가는 거 잘 모릅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또 새 매체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험이라는 것은 또 한 번 매체적 변화를 겪게 돼요 그런데 언제나 새로운 매체는 기존의 매체를 그대로 가져다 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게임 얘기를 좀 할 겁니다만 이 디지털 게임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할 거예요 많이 안 해요 언제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 디지털 게임은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오게 돼요 하지만 이제 게임이라는 것은 모험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영화의 모험이라는 것은 남의 모험을 보는 입장이에요 카메라가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체는 본격적으로 이게 네 모험일 거야 라는 새로운 시점에 스펙타클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문제죠 그 전에 극장에서 볼 때는 그냥 아놀드 슈얼저네거의 모험이었고 해리슨 포드의 모험이었는데 이제는 주인공이 누구든 나예요 그렇죠 인디아전스를 극장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 3편에서 성경 말씀에 따라 알파벳을 밟지 않으면 목이 잘리는 신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앞에 있는 관계 목이 잘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 로드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최근에 인디안전스 3를 다시 또 며칠 전에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거를 한 반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략을 잡아가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일단 30년 전이니까 다 까먹었고 그런데 그 막판에 목 잘리는 부분이 게임에서 구현이 된 거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깨는지 그런데 그 공략을 봤더니 잘 누르면 된다 거기서 세이브로드를 한 50번 했어요 아주 쉽게 써서 잘 누르면 된다 인디안전스 최후의 성전 검색해보시면 그냥 웹상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링크들도 지금 덜어있더라고요 혹시 그 영화 팬이시라면 한번 해보셔도 좋은 게 한글 패치가 돼 있습니다 한글 패치도 그 당시에 그래픽에 저런 글꼴을 어떻게 붙여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독특한 한글 글꼴 패치돼 있습니다 게임으로 어떤 모험이 넘어왔다고 했을 때 그럼 대표적인 게임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모험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건 보물찾기에 관련된 근대 이후의 모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계승한 게임 하나가 영국의 게임 개발사 에이도스 인터랙티브가 출시한 게임이 있어요 1996년에 처음 출시된 이 게임의 제목은 툼레이더입니다 30대에게 모험의 주인공 지금의 30대에게 라라크로프트입니다 그렇죠 이 게임은 3차원 게임이에요 3차원 그래픽 게임이라고 하면 요즘은 다 3차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2D 게임이라고 하죠 평면에서 움직이는 게임들이 더 많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평면 게임도 3D인데 네 그렇죠 3차원 게임들은 처음에는 공간성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둠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둠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재밌느냐 3차원이란 이런 거다 네 그 공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환호를 했죠 그래서 둠 이후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퀘이크 아레나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하이퍼 점프 이런 걸 보여주면서 새로 만든 3차원 공간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느껴봐 그래서 화려한 이중 점프, 로켓 점프, 뒤돌아 쏘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둠 상식 둠 2가 처음 발매됐을 때 둠이 윈도우즈보다 더 많은 카피를 팔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진짜요? 냉장고에서도 하니까 그러려고 산 걸까요? 공학용 계산기에서 돌리려고? 나중에 20년 뒤에 시계에 넣어봐야지 그런 어떤 3차원 공간의 게임들이 주로 그 공간성의 액션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이 툼레이더 시리즈는 전투보다 그렇죠 이 3차원 공간을 어떻게 퍼즐로 풀어낼 것인가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퍼즐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그 네 그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데아존스가 헤쳐나갔던 퍼즐들 있잖아요 네 이게 3차원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피해야 되는 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이 안에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다시 이 게임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있는 플레이 영상들을 보시거나 하면 아마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조잡하죠 저게 정글인가 아닌가 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어 뿌예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툼레이더는 최초의 게임은 MS 도스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어려웠지만 뭐가 의미가 있었냐면 3차원 공간에서 풀어나가는 퍼즐이라는 건 우리가 인데아나존스에서 보여줬던 그 퍼즐을 굉장히 가깝게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인데아나존스에서 가져온 퍼즐 풀기의 개념이 있었다면 또 하나의 원조로는 뭐가 있냐면 90년대부터 붐을 얻기 시작한 퍼즐형 미스터리 게임이라는 유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은 미스트 같은 게임이 있어요 미스트는 3차원 게임은 아니고 장면 장면마다 움직이면서 특정한 퍼즐을 풀어가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임인데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어드벤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야기 중심으로 가는 게 있고 퍼즐 중심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 퍼즐형 어드벤처를 툼레이더는 같이 섞어서 3차원 공간에서 그 퍼즐을 푼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예를 들어 눈으로 보기에는 저기 못 올라갈 것 같았는데 뭘 밟고 올라가고 레버를 당겨서 다음 문을 열 수 있고 이런 머리싸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이 어제 설명드렸던 인디아나존스에서 나왔던 이 아이디어는 얼마나 많이 퍼져 있냐면 이제는 게임의 상수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것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던 바이오 헤자드 시리즈에서 다시 퍼져나갑니다 네 맞습니다 곳곳에 묻어있고 또 거의 인디아나존스의 영향인가 아니면 동시대의 트렌드였나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영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페르시아의 왕자예요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게임도 잘 보면 전투도 있지만 전투보다 중요한 건 미로 속에서 어떤 발판을 밟았을 때 어떤 문이 열리는가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툼레이더에 같이 녹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레버를 당기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고 이런 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이제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 펼쳐지게 됐기 때문에 많은 게이머들이 우와 이거 대단하다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된 거죠 네 이 시리즈 툼레이더 시리즈는 굉장히 또 시리즈 넘버링도 많아요 한 6편까지 오리지널도 나오고 리부트도 되고 네 엄청 많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시리즈죠 그냥 처음에는 은수저 딸내미였다가 나중에는 더 인디에나 존스를 담죠 네 점점 그렇게 고고 확자 96년의 1편 같은 경우는 주 무대로 이제 아틀란티스를 삼습니다 패허죠 아틀란티스의 여기 설정에 따르면 권력은 어떤 또 그게 나와요 아티팩트가 나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유물이 있고 강력한 힘 네 사이언 조각이라고 불리는 이 조각을 되찾자 이런 게 또 메인 스토리죠 똑같아요 이건 똑같죠 네 그리고 1997년에 2편에서는 이번에는 고대 중국의 유물들을 또 보여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설의 용의 단검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단검으로 누구의 심장을 찌르면 용이 되고 용이 돼요? 네 사람이 용이 돼요?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막판 보스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으로 변신하는데 존경을 받아요 네 용이 내가 된다 네 우린 막 존경 이상하게 이번에 용 얘기가 많이 나와서 드래곤에 대해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지금 꾸준히 설명해드렸잖아요 근거는 없는데 센 힘이 있는 누군가 맞아요 옛날에 모험하면 용 잡는 기사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진시황이 썼던 이런 유물 찾아낸다 이런 이야기도 쭉 있고 하여튼 시리즈 내내 또 이 컨셉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티팩트 그 시절 어린아이들을 생각해보면 그때도 극장가에도 이게 봅시다 책으로도 영화로도 게임으로도 그 새로운 플랫폼마다 이 아이들이 많이 사보는 모험 작품들이 나와요 네 근데 내가 그 시절의 10대 초반 이때예요 극장에서는 미라를 히트시키고 있었어요 한참 스콜프킹으로 두웨인 존슨이 영화계에 데뷔하던 그런 시절이죠 근데 애들은 라라 크로프트를 기억한다고요 모험의 주인공은 그 시절에는 그때 뭐 스타게이트도 아마 비슷한 영화 아 맞아요 스타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싹 사라졌네 그러니까요 스타게이트에 제가 알기로 맥가이버 배우가 나와요 리차드 딘 앤더슨 네 맥가이버이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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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요 무슨 장교인가 그렇게 나오는 맥가이버 머리를 하고 나오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즘 애들이라고 하기도 좀 지나셨겠는데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살아남 모험 컨텐츠는 살아남기 시리즈겠네요 아 그럼요 노빈손 시리즈도 많은 아 노빈손 시리즈 빈손이 아니다 빈손이 아니다 노 빈손 I'm not better hands 꽉 찬 손 네 그리고 시리즈도 굉장히 많이 팔렸죠 불수래 불수거 우리의 인생이네요 네 아니 모험과 소년이라는 얘기는 정말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네 또 얘기하겠지만은 어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세계라는 건 또 굉장히 통제받은 세계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아이들수록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스케줄 같은 게 있죠 요즘은 제가 얘기했나요 옛날에 저희 아들도 이제 학원을 가게 됐는데 학원을 탈 때 RF 태그를 찍어요 버스에 몇 시 몇 분 정상승차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퇴근할 때도 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간에 모험이 불가능해요 뺑뺑이를 칠 수가 없군요 그렇죠 뺑뺑이야말로 거대한 모험인데 네 그 모험이 막혀 있습니다 아 이게 나 때 모험과는 또 다르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기 더 확률이 낮아지네요 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이게 책을 읽으면서 모험서적 같은 걸 읽으면서 머릿속에 행복하게 상상했던 기쁨은 평생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되게 뿌듯하죠 그걸 또 많이 써서서는 나아요 그래서 15소년 표류기 같은 경우 굳이 15소년을 썼던 이유도 있는 거고 애들 봐라 네 파리대왕에서도 주인공들은 미성년자죠 어린이에게 모험이란 것도 우리와는 다른 의미인 것이고 제 세대에서는 구니스였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세대가 지금 어린이들의 모험을 얘기하기도 섣불러요 제가 오늘 원래 그 원고를 썼다가 다 뺀 이유가 그겁니다 이건 내가 모르는 영역인 거예요 쉽게 얘기할 수 없구나 너희들의 모험은 니네가 커서 해라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툰레이더 얘기를 하다가 잠깐 샜는데 이 툰레이더 시리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리즈가 너무 많이 나왔고 이거를 저도 다 못했어요 사실 그때 했던 몇 편의 게 있고 또 이 툰레이더 시리즈가 약간 플랫폼 한계가 있습니다 전부 또 pc로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건설 중심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다는 못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통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날 지금 기준으로 툰레이더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화로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뭐가 배우 이름이고 뭐가 본명인지 헷갈리죠 똑같은 배우가 있었을 줄이야 상상을 못했네 진짜 안질라 졸리가 극중 이름이고 라라 크로포트가 본명인가 우베볼의 시대를 끝냈다라는 일단 그런 의미가 있어요 90년대의 히트게임을 영화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전세계 시장에다가 영화는 게임은 영화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냈던 판판이 실패했던 기획자죠 근데 그 사람의 손을 떠나서 당대의 히트게임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사례였습니다 뭐 뒤에도 얘기했지만 모험게임은 또 모험 영화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보니까 완성된 모험게임이 새로 영화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언차티드 영화가 나오잖아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 관계도 계속 생각을 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 영화 때문에 부각이 됐고 또 하나는 2013년에 이루어진 톰레이더 리부트예요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어세신크리드가 훨씬 더 기대가 되긴 합니다 어세신크리드는 정말 변돌이 얘기지만 확장 가능성이 무한히 높다고 생각해요 이 시리즈 제가 한 번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기존에 있던 역사들을 약간 비틀죠 암살당과 성당기사단이라는 두 세력이 고대의 유물을 놓고 인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두고 싸우는 얘기로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중세로 가고 어떤 때는 고대로 가고 이집트를 갔다가 브리튼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스케일이 겁나 커요 이거를 유비소프트가 한국에 와야 됩니다 저는 이건 한국에 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암살단으로 김구의 그거 놓고 이토 히로브이가 성당기사단인 거지 사실은 조선총독부 안에 이수의 유물이 있고 탈취하려고 싸우고 있고 막판에 아니면 이게 어려우면 영조시대로 가서 노론과 서론으로 해서 그럼 손목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암살금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요즘엔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으니까 호미 너무 잔인하네요 호미로 사람을 붓으로 사람을 죽이면 대단한 무공 아닙니까? 그건 머니투데이 출신 기자들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나는 한국 사이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서 요새 또 K뭐시기 떴잖아요 어세신크리드 한국판이 나와야 된다 아니 근데 진짜 암살자가 옛날 지팡이검처럼 붓을 딱 빼면 단검이 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요새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문신의 난 무신의 난 거 들이바라요? 아니요 고려시대 무신의 난 있잖아요 문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무신들이 나와서 내가 문신을 모두 제거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요새 테이빙입니다 찾아볼게요 아무튼 영화화가 돼요 이제는 잘 만든 게임들은 툼레이더가 그중에도 첫 테이프를 끊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쨌든 리부트가 되면서 또 2013년부터는 되게 게임이 많이 새로워져요 왜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기존의 시리즈가 너무 많았고 좀 정신이 없었죠 설정이나 이런 것들도 막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라라는 되게 다양하게 생겼고 다양한 캐릭터예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라라 크루프트의 1편부터 최근 편까지 다 모여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 사진 네 이게 리부트 이후에 영화를 얘기해서 말인데 안젤리나 졸리의 외모를 버렸죠 새 라라 크루프트는 여기저기 서울의 신촌의 대학 학부모이시기도 하죠 맞아요 학부모로 라라 크루프트가 있고 아 그렇죠 아 근데 이 라라 크루프트가 저는 이제 이 게임을 시리즈를 안 했으니까 근데 한번 아는 형이 이제 이 게임 새 시리즈를 샀다고 해가지고 그 형의 집에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걸 옆에서 구경을 했어요 근데 옆에서 이 게임의 팬이었던 형이 이렇게 보더니 어 라라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형 너무 열덕 같다고 막 놀리니까 이 게임을 계속 해봤으면 너도 이런 말을 할 거라고 그렇죠 그냥 모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살아난 세대한테 라라 크루프트는 자기가 하는 모험이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 어쨌든 이 라라 크루프트라는 캐릭터가 리부트가 되는데 여기서 새로 좀 확립되는 캐릭터는 뭐냐면 1편에서는 고고학을 전공한 학부생 대학생으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젊은 라라가 돼요 1편 리부트 1편 같은 경우에는 또 나와요 용의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일본 필리핀 과함 사이의 해역에서 고대 일본의 어떤 문화의 신화를 추적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도 최종적으로는 또 아티팩트가 나옵니다 영생을 제공하는 강력한 유물이 나오고 그리고 리부트 2편에서는 똑같은 얘기가 시베리아 3편은 남미에서 같은 플로트 얘기가 쭉 전기가 되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디아나 존스에서 봤던 공식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디아나 존스의 게임판 다만 주인공 캐릭터와 체계관만 바뀌었다 플롯은 동일하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어떤 인디아나 존스가 사실 90년대 이후로는 시리즈가 멈추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 바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흥미롭게도 그렇게 됩니다 주인공과 배경과 그래픽 같은 것이 새로 바뀌고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어요 이걸 같이 보면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인디아나 존스 3 영화가 나올 때는 제작사가 루카스 필름이었잖아요 당시에 루카스 필름은 게임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루카스 아츠가 만들었죠 루카스 아츠라는 이름으로 게임이 분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옛날 인디아나 존스 3 게임 버전을 해보면 루카스 필름으로 나옵니다 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인디아나 존스의 4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크리스탈 해골 버전이 아니라 게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를 더 알고 있죠 인디아나 존스 4가 먼저 게임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로 아틀란티스 얘기 이런 걸로 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정식 카논으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게임을 플레이하셨던 분들한테는 4편의 스토리가 남아있거든요 4편 재미있었거든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영화를 만들던 어드벤처 영화를 만들던 제작사가 인디아나 존스 4를 영화로 안 되면 게임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런 판단일 수도 있는 겁니다 모험에 더 맞는 매체는 뭐지? 그렇죠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대로 인디아나 존스 4편이 안 나오는 동안 그 뒤에는 툼레이더라는 게임이 나와버리는 거죠 인디아나 존스의 요소들을 계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와 툼레이더는 일종의 매체 간의 바터 턴치 형태로 모험을 너에게 다시 전수해 줄게 라는 형태로 이어졌다라는 게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어떤 게임과 영화가 모험을 두고 다루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소비시장에서는 라라 크로프트가 인디아나 존스의 후계자입니다 100%짜리 그렇죠 딱히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장르를 만들었죠 모험 게임 모험 게임이라는 장르를 만든 톱레이더의 뒷부분을 장식하면서 사실 저의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모험 게임이다 뭐요 그냥 싫어하는데 뭘 굳이 말을 해요 그런 표현을 많이 폼도 떨어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파스타다 이런 말을 안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진정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네요 일본 만화에서 가끔 나오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싸이언인의 힘이다 이걸 왜 싫어하냐 맨날 이렇게 나한테 갖고 이것은 진정한 게임이 아니다 누가 그래 정말 많아요 나중에 내가 기분 좋을 때 가끔 그런 말 해봐야 되겠다 이것은 진정한 땡땡이 아닌 것 같아요 논문도 그걸로 썼다니까 이것은 진정한 논문이 아니다 툼레이더가 3D 그래픽의 초창기 시절에 지금 보기에는 조잡한 그래픽을 가지고도 모험을 게임으로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식음석을 놨죠 많은 사람들이 우아 열광했고 이를 본격적으로 완성시켰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게임은 언차티드 시리즈일 것입니다 사람이 커요 10대 때 20대 때 툼레이더를 겁나 했어요 라라 크로프트는 우리나라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이름을 못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라라 크로포드도 있었고 네 라라 크래프트가 지냈어요 무슨 재능이 있긴 한데 성이 재능이야? 그 사람들이 모험 장르의 작품을 소비하던 시절을 벗어났달까요 상당수가 새로운 친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위한 새로운 영웅이 나와요 네이턴 드레이크죠 XSFM입니다 맛? 맛을 어떻게 표현할까? 보기엔 흔한 강정인데 맛은 절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딱딱할 것 같은데 부드럽고? 아주 달 것 같은데 너무 달지도 않고 담백해요 흔히 알던 맛이 아니에요 뭐랄까 고급스러운 강정?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강정 언제나 오란다 녹용 녹용 중 으뜸이라야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조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 평상네이처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말씀대로 약간 세대가 바뀌는 부분이 있고 같이 존재를 하죠 근데 언차티드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콘솔기기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대중적이냐 라고 말하면 또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들 중 손가락에 꼽힙니다만 같이 순위에 들어있는 게임들을 보자고요 올타임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야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나 젤다의 전설이나 콜오브듀티나 GTA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시장성을 확장성을 이 게임의 첫 등장은 툼레이더가 그 절정의 인기가 슬슬 빠지던 한 2007년 언차티드 1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까지 쭉 그 시리즈를 내면서 사실상 뭐 모험 게임이라고 하면 요즘은 언차티드지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당대 플레이스테이션 기기 최적화의 최강자 네 이게 1편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2편에서 우아하더니 3편에서 터뜨리고 4편에서 그러니까 한 번도 다음 시리즈에서 실망을 안겨주지 않는 어떤 그런 결과물로 게임기를 끌었죠 네 평단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평가되는 모험 장르 게임입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한 그 톰레이더가 좀 더 이제 페르시아의 왕자 같은 퍼즐링에 좀 더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톰레이더에서는 주인공이 쌍권총을 사고 나오지만 이 총 쏘는 액션이 아주 메인까지는 또 아닐 겁니다 그렇죠 총은 그냥 덜렁거릴 뿐이에요 보면 쏘긴 쏘는데 전투가 중심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혀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어요 근데 언차티드는 이제 2007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콘솔 게임들이 이제 중심 장르로 갖고 있던 소위 말하는 1인칭 혹은 3인칭의 슈팅 액션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갑니다 이건 액션 게임이죠 분류하자면 네 이 슈팅 액션이란 게 뭐냐면 간단히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둠 같은 게임은 은폐 은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기둥 뒤에 알아서 숨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2007년에 들어오는 콘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지형 지물이 내가 가서 특정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그럴듯하게 딱 은폐를 합니다 네 메탈기어 솔리드가 알려준 진리죠 네 숨어라 아 이게 좀 확실히 여기서 유필님은 메탈기어 솔리드를 생각하고 저는 타임 크라이시스를 생각하고 아 둘 다 그렇네요 네 저는 황의처럼 아 둘 다 일을 잘하면 게임이 뭐야 그게 물론 요즘 세대들은 라스트 오브 어스 원을 생각할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뒤에서 다가가야 되거든요 안 들키고 네 그 은폐 은폐라는 기능은 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게임 캐릭터를 특정한 오브젝트 뒤에다 세워놓는 거는 엉성하게 서 있거든요 네 3인층 게임에서 은폐 은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임 경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가서 엎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몰입감이 확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 장애물 뒤에서 이렇게 뭐 총만 내놓고 쏜다거나 이런 액션도 가능해지니까 네 그래서 좀 더 몰입감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차티드에 꽤 들어오게 되면서 그렇죠 슈팅과 어드벤처가 동시에 섞이는 약간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꽤 괜찮은 아까도 얘기한 놀라운 그래픽 산출물의 결과까지 뽑아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제 모험게임은 언차티드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세계관도 톰레이더에 비해서 좀 더 단단하게 잡혀요 뭐 주인공이 네이선 드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라라 크로프터랑은 다르게 어떤 설정을 갖고 있냐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해적 프렌시스 드레이크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 후손이다 나는 이름을 네이선 드레이크라고 자기가 지어요 그 모험 장르에 역사를 아우르려 애쓰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내내 얘기했던 그 보물 탐색 모험 이 계통을 내가 이어가겠다는 의지죠 리부트 이전의 툼레이더는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게임이 아니었어요 네 사실 그거까지 만들어낼 만큼의 환경이던 시절도 아니었고 하지만 원차티드는 너무너무 꼼꼼해서 다들 충격받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리부트 이전의 툼레이더를 돌이켜보면은 어떤 주변의 1편 같은 경우는 특히 주변 인물이라는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네 해상도가 낮아서 왜냐하면 320, 200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별로 드러나지 않고 말 그대로 퍼즐 풀기 계속 앞으로 나간다 보스를 만나면 싸운다 이제 일기의 메인이었는데 원차티드는 거의 영화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첫 작품부터 이렇게 약간 주인공과 조력자 캐릭터가 대화를 하고 갈등도 있고 네 캐릭터 성격들도 잡혀있고 그리고 시나리오 플롯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라가는 형태로 구성이 돼있죠 썸도 타고 배신도 있고 사실 뭐 그런 거는 게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만 이게 영화잖아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네 근데 뭐 게임사가 그런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보장은 없으니까 결과물은 재밌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원차티드는 또 이제 특징으로 제가 좀 찍고 싶은 거는 현대 어드벤처 게임의 되게 기본기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게임 안 하면 모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게임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일부러 해야 되는 부분 드디어 게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게임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찍을 수 있는 부분은 수직으로 기어오르기예요 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임들 기존의 게임들을 보면 옆으로 뛰거나 앞으로 달리거나 이런 이동이 중심이었어요 위로 뛰는 거는 판타지 영역이에요 왜냐 슈퍼마리오에서의 점프를 잘 생각해보세요 네 판타지스럽게 높이 뛰립니다 그렇죠 중력을 거스르죠 네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너구리는 죽죠 그게 그 둠을 플레이 나이가 드니까 둠을 하면 게임을 하다 말고 내 무릎이 아파요 아니 위로 뛰는 건 하나도 못하는 주제에 떨어지는 건 겁나 높이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둠 이터널은 데미지를 입던데 둠 이터널은 입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이거 현실을 반영하면 어떡해 여기에서라도 무릎이 안 아파야 되는데 anyway 떨어져도 무릎이 안 아프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느낀 거죠 똑같이 하다 말고 아 무릎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템을 무릎핀 먹고 이러면 콜라보 했으면 좋겠다 근데 둠가이는 무릎이 아프다고 죽긴 좀 의료기관이 없거든요 지옥에 120% 무릎이다 아 욕하고 빅 BFK BFK 네 저기 뭐야 둠 얘기가 잠깐 나와서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네 언차티드가 영화적 방식을 한참 가져오는 얘기를 했었고 네 그렇죠 게임적 특성으로는 수직적 기어오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죠 네 맞아요 요즘 게임들은 이제 좀 많이 이게 보편화가 됐는데 이제 어세신 크리드가 또 대표적인데 굉장히 많이 기어오릅니다 네 그렇죠 그 액션을 보면은 사람이 언차티드 러세신 크리드 그다음에 툼레이더 라스트 오버스 요즘 이제 콘솔 중심 게임들 잘 보면은 네 말도 안 되는 절벽 그렇죠 건물들을 막 기어올라요 젤다도 그렇고요 네 그거를 우리 아들이 보고 자기가 이제 실내 암벽을 하겠다 아 세상에 제가 현실을 보여줬는데 바로 자전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언차티드를 하면서 계속 전환근이 좀 아픈 거예요 네 하고 있으면은 저는 그러니까 주로 앉아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수직으로 기어로는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운동을 해야겠다 또 아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운동력을 펼치죠 그러니까 그 학계 가면서 나도 비상시에 네 밧줄 잡고 올라갈 정도의 능력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네 죽습니다 이 라라 그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첫 장면에 보면은 네 얼음 암벽 등반을 라라 크로프트가 하는데 거기서 라라 크로프트가 하는 것처럼 하면 네 1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보통은 그리고 들고 뛰어 네 안 돼 보통은 우리가 실제로 등반을 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같이 있잖아요 네 혼자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네 그 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라라 크로프트처럼 뛰면은 야 내려와 우리는 지금 게임의 기술 게임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력을 거스르는 일은 슈퍼마리오 때부터 하던 일이에요 그럼요 1메이크라이에서처럼 방방 뛰어다니는 것으로 자유도를 선사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방방 뛰어다니는 거랑 벽을 타고 기어오르는 건 달라요 네 언차티드부터가 굉장히 좀 수직으로 기어오르는 장면들을 두드러지게 나타냅니다 물론 그 앞에는 어세신 크리드가 있어요 시간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서 모험이라는 장면의 의미를 되게 잘 만들어냅니다 여기에는 약간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옆으로 만들잖아요 맵을 넓히잖아요 그러면 말을 타고 가면 금방 끝납니다 하지만 수직으로 이동하면 똑같은 자원을 써서 공간을 만들더라도 플레인타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GTA 물론 스파이더맨을 할 때는 뛰어올라가서 아니지만 거기 슝슝슝 가니까 그 공간을 만든 건데 만약에 GTA가 배경이 로스 산토스가 아니라 어디로 할까요? 판교야 그러면 맵이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좁죠 1층에서 65층까지 뭘 다 하고 이렇게 사람을 해하고 한 달을 불렀는데 한 건물이야 다 개발자인데 개발자들 뭔지 잘못했다고 근데 로스 산토스는 넓잖아요 그런 어떤 가성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중력을 거스르는 부분인데 스펙타클이 있는 장면들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도 맨날 써먹잖아요 올라가다 한 손이 미끄러지는 그렇죠 이런 장면들 네이턴 드레이크는 툭 하면 미끄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나는 게 엔치티스2였나? 티벳 가는 기차가 무너져서 절벽에 걸리는데 그렇죠 기차가 절벽에 수직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객차의 수평적인 공간을 90도로 기울여 놓고 거기를 기어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참 더 플레이에요 그 공간 플레이 타임을 늘리면서도 사실은 다른 영화나 이런 매체에서 만들기 어려운 공간적 체험인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 계속 불타는 거 떨어지고 아 이렇게 또 모험을 풀어내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인디아노스2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두 사람이 고무보트를 펴갖고 설원에서 눈사태 타고 쭉 내려가는 장면으로 풀어내잖아요 그걸 얘는 기어 올라가는 장면으로 역으로 잡아내면서 기차씬이 그렇죠 굉장히 좀 볼만한 장면이기도 하죠 일상의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임이니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영화는 그걸 내가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뛰다가 무릎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언차티드는 무릎보다 지문이 걱정이 되죠 손이 아마 나나? 계속 수직으로 뛰어 올라가서 손바닥만 닿으면 매달리잖아요 지문이 저렇게 버틸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손가락 한마디를 굽혀서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 정도면 야구를 해도 오승환을 잡을 상황인데 근막에 좋지 않아요 전원근이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모험의 장면들을 보여주는 게 언차티드 시리즈의 기술적인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게임 시리즈는 4편까지 나왔죠 여기도 게임적인 구조를 보면 또 동일합니다 1편은 남아메리카의 엘도라도 그렇죠 전설의 황금도시죠 황금도시 2편은 마르코폴로 원정에서 함대가 하나 실종됐는데 얘네가 어딜 갔냐 그럼 전설의 도시 샹그릴라로 갔다 그렇죠 그걸 또 발견하러 가는 과정 3편은 네이선 드레이스가 어렸을 때 훔쳤던 프렌시스 드레이크의 반지가 있어요 자기 조상이에요 네 이거를 어떤 단서로 삼아서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드레이크의 보물을 추적한다 사막의 아틀란티스 사막의 아틀란티스라고 하죠 4편이 영국 해적의 보물선을 찾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이야기는 꽤 길어요 근데 이 아이템 4개를 딱 들어놓으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인디아나 존스의 후광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미지의 힘을 가진 보물이 나오고 네이선 드레이크도 라라 크로프트처럼 계승자예요 계승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캐릭터 인디아나 존스를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유머감각 같은 부분이라던가 맞아요 얘는 시도 때도 없이 인디아나 존스스러운 농담을 하거든요 좀 더 90년대 복각에 가까운 캐릭터예요 라라 크로프트보다 네이선 드레이크가 90년대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식 캐릭터예요 농담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딱 구조가 돼 있어서 누가 봐도 얘는 인디아나 존스를 생각하면서 만들었구나 똑같이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게임을 얘기를 했잖아요 툼레이더와 언체티드 근데 둘 다 모험 게임이고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라는 전세대 매체의 강력한 후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우산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인디아 존스 자체도 한창 리지션에 있는 게임이 계속 같이 나왔습니다 아까 유피디랑 제어랑 얘기했던 어드벤처 게임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별게 다 있어요 지하 동굴에서 채찍으로 뚝뚝하는 게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지? 그것도 있잖아요 어디 오락실에 있는 체험형 게임 중에서는 인디아노스 탄광차를 타고 그렇죠 막 달려가면서 총 쏘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2편에 나왔던 탄광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죠 세계관을 넓게 공유하는 프랜차이즈 게임들이 엄청 많죠 인디아노스 관련 게임이 한 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그중에도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어드벤처 게임 같은 경우에 아예 영화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죠 전반적인 흐름으로 맞습니다 다만 거기 중간중간에 게임적인 어떤 퍼즐들 이런 걸 좀 섞고 농담은 더 심해집니다 맞아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루카스 아츠 게임들의 농담 얘기도 굉장히 할 게 많죠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아노스 최초의 게임은 1982년도에 나왔네요 아타리에서 네 그거는 영상을 보시면 약간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작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ET 수준의 ET 수준입니다 굉장히 언급하기 어려운 게임계의 볼드모트 같은 그런 작품들이죠 인디아노스라는 영화가 게임도 비슷하게 나왔고 그리고 인디아노스라는 영화를 따라서 만든 게임들도 꽤 히트를 했다라는 건 되게 재밌죠 애초에 이 영화가 이 게임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모험이라는 게 근원적으로 어떤 의미였는가가 여기서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돌아 봅시다 인디아노스라는 영화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스펙타클한 구간과 로드무비 구간이 섞여 있고 분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퍼즐 푸는 장면이 있죠 그다음에 보물의 단서를 위해서 유물을 맞추는 장면 이런 것들은 다분히 게임스러운 장면이에요 다만 그때는 게임이 그런 걸 표현할 수가 없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까지 그 모험 퍼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은 일종의 로드무비처럼 좀 꾸려진단 말이에요 이 둘이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근데 1편 인디아노스 1편 3편의 경우에는 그런 퍼즐 부분들 앞으로 따로 빼주죠 사실은 별 내용 관련도 없는 내용이 앞으로 빠지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는 이런 거 보여준다를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험은 이렇게 퍼즐 찾기도 있어 완전 재밌겠지 이걸 앞에 시선을 확 끌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매체가 없었으니까 마트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상품 오늘의 인기 진열 상품으로 이 영화 이런 거야를 앞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1층에서는 최철 과일입니다 아 그래요? 잘 팔리는 그러니까 약간 게임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네가 가다가 어디 길이 막혀 있으면 거기 어딘가에 퍼즐이 있다는 거야 당황하지 마라고 안내해주는 역할 같은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퍼즐로 뺀 부분이 게임으로 내가 직접 풀어야 되는 퍼즐이 된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재로까지 들어가죠 그게 네 그래서 툰레이더나 언차티드가 그런 액션, 추격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퍼즐을 구현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 있죠 인디아 존스에서 이 부분이 내가 플레이했으면 어땠을까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툰레이더 리부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언덕에서 잘못 밟아서 폭포로 떨어질 때 보면 인디아 존스의 딱 그 추격정을 1인칭 카메라로 보면 이럴 것이야 굉장히 의식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언차티드 아까 수직적으로 기차 얘기했었잖아요 기차 수직으로 걸린 장면들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영화였다 오히려 지금은 더 궁금한 게 그거죠 2020년 영화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언차티드요? 이런 것들도 궁금해질 정도로 굉장히 게임에서 표현하는 원래 우리가 모험 영화에서 봤던 퍼즐, 어드벤처, 수수께끼의 영역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여기 두 개가 영화와 게임의 차이다라는 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툰레이더도 그런 했듯이 많은 부분을 그린스크린 앞에서 촬영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포 정도 나왔을 때는 분명히 그런 생각하면서 플레이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거 영화라면 어떨까? 이 장면은 그럼요 그렇겠네요 오히려 역으로 그러면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 더 몰입할 수 있는 스펙테클한 모험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모험은 또 어떤 의미가 될까? 앞에 영화 시대랑은 뭐가 다를까? 를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다른 것보다 얘기할 수 있는 공통점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보물이 나온다 그리고 적이 나온다 집단으로서의 그리고 수수께끼와 함정이 나온답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영상매체라는 시대의 모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의 모험이라는 건 되게 재밌어요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대항의 시대의 모험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했죠 이때는 모험이 그냥 모험이 아니라 자기 실존의 문제였죠 근데 영상매체 영화와 게임에서는 이 모험은 완전히 매체 안의 모험입니다 내 인생의 모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체 안의 모험이라는 것은 다분히 주술적인 힘을 가진 무언가로 묘사가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실제 힘을 가진 보물이 여기 가면 있어 겁나 큰 돈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 빌게이츠한테는 얼마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환산해버리니까 주술이라도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매체 안에 판타지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그러면 영화와 게임에서만 나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피자게이트에도 있어요 이게 세상이 우울하다는 얘기로 제가 빠지면 안 되는데 아니면 집값이 오르는 돌 그러니까 이런 거 봤다가 어릴 때 이런 거 봤다가 여기에 천착하고 우울함에 내몰리면 이것에 맞춰서 세상의 세계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 극우 중에는 근데 그건 상관없고요 그건 제가 정치충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현실에도 상관없는 얘기 다단계 없이 이런 데 가면 유물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또 그게 많이 퓨전이 돼가지고 이번 주 요파시에서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점쟁이한테 등락을 물어봤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퓨전이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점쟁이는 이제 트리니티를 피해서 크리스탈 해골을 찾아가가지고 하면 운전면허를 탈 수 있다 근데 거기로 가려면 자차를 끌고 가야 된다 교통편이 불편하다 3층이면 기어 올라가겠다 아티팩트라는 게 영화나 게임처럼 요즘 매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꽤 오래된 게 우리 성교 얘기 좀 했잖아요 10개 명 새겨진 돌판을 받아서 상자에 담아왔고 나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유대인들이 광해에서 방랑하던 시절에 항상 행렬 맨 앞에 성교해 그렇죠 정말 그냥 만지면 죽는다고 그러고 약간 그런 거겠죠 옛날 얘기 보면 훈장님이 이 꿀을 먹으면 죽는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은비까비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깨먹고 선생님 죽으려고 제가 꿀을 먹었는데 안 죽어서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타파할 수 있는 거짓말 말고 성교라는 건 정말 귀하게 여겼고 말씀이 담긴 신성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굉장히 강렬한 힘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열면 신의 분노가 터지잖아요 다 죽고 어떤 소설가, 학자는 이게 방사능 물질이 아니겠느냐 일본 열면 다 죽는 게 그런 가설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극중의 나치 인디아존스에서의 나치는 이 힘을 어떻게든 이용해버려다가 실패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성배, 3편의 성배는 어땠냐 성배도 별별 이야기가 다 있죠 영화에서는 영생, 치료 이런 거였지만 아서왕 같은 경우에 그냥 그걸 자체로 갖는 것만으로도 모든 권력이 다 들어온다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성교의 성배 얘기했죠 그다음에 유명한 곡도 기독교 유문 중에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있죠 예수의 허리, 옆구리를 찔러서 그 창도 막 되게 어마어마한 기능을 갖고 있죠 그거는 저희 또 에반기료는 부활을 했죠 에반기료는 거기에 딱 꽂혀있죠 지하에 들어가면 또 뭐 있습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조각 그죠 아주 허황되면 안 돼요 실제로 어떠한 공적이기로 인정받는 어떠한 힘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막 줘야 돼요 역사 시뮬레이션에서는 뭐 삼국지 한다고 생각해봐요 옥세를 차지하면 되잖아요 옥세가 있죠 전국 옥세 생각해봐요 삼국지2에서 전국 옥세 가지면 매력 100이 됩니다 매력 100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통일이에요 아티팩트죠 네 아티팩트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골고다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또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그 운베르트 에코 소설이었나? 거기를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십자가조각을 다 모으면 노화의 방주를 만들 수 있다고 양이 너무 많다고 그럼요 예수가 정말 진격의 거인 걸리버 여행기 십자가를 만들다가 예수살렘이 남과 다 동인하고 그 다음에 토리노 수위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거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아티팩트들이 계속 만들어져 왔어요 그럼요 삼국지의 시대 이전에서도 현실의 모험과 달리 매체 속의 모험이란 건 단지 막대한 보물이다 만으로는 멋진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대적 이성이 갖고 있는 인식범주 밖에 있는 뭔가를 계속 메인 보물로 가져오는 거죠 상상 속의 모험이 보여주는 보물은 그래서 되게 아득한 권력에 대한 상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성별을 가지면 세상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이 정도의 설명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들인 겁니다 허황됐고 증명하기엔 너무 멀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의 내 몸을 기꺼이 의탁하고 이걸 읽거나 플레이하는 동안 잘 따라갈 수 있는 무언가 여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네이턴 드레이크는 결말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매번 얘기합니다 아무도 몰라 내가 오늘 세상을 구한 걸 그렇지만 뭘 하긴 했다고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이 모든 콘텐츠의 결과적으로는 힘을 잃거나 소유하지 못하거나 혹은 파괴가 되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험 콘텐츠가 판타지인 거죠 생각해보면 인디아나 존스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모든 시리즈에서 모자만 안 잃어버렸어요 성괴는 창고에 넣긴 했죠 아 첫 성괴는 정부한테 반납했고 어쨌든 가져왔네요 그거는 완전히 판타지가 되는 모험의 목적인 보물이 있는데 우리의 적 얘기도 했잖아요 이 적은 또 되게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나치, 쏘리언, 트리니티, 솔라리, 영병 집단 전부 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집단으로 몰려다니고 보급도 떨어져서 이런 얘기도 하고 허황된 얘기를 믿으려면 믿고 싶어야죠 믿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방식도 매우 현실적입니다 총과 칼 맨날 묶어놓고 어디 가둬놓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유리턱이에요 아 그렇죠 한 방 맞으면 기절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언차티드를 플레이해보면 어린 남자에게 싸움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바로 얻게 되죠 왜냐하면 네이턴 드레이크는 바로 걷어차잖아요 바로 무력화되잖아요 싸움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은 조직화된 집단 시스템이라는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플레이어를 방해하는 존재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모험이라는 게 결국 어떤 시스템, 조직, 체계라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안정된 사회라는 일종의 굴레와 모험이 대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거죠 테러리스트가 나와 시스템을 방해 그 테러리스트가 반드시 악의 집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험을 하고 싶은 개인은 이 조직과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이 둘이 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되게 중요하군요 싸우고 싶으면 풍채도 적으로 보여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함정과 수수께끼 얘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을 막는 요소지만 적과는 완전히 다르죠 함정의 설계자는 플레이어, 주인공, 적 다 가리지 않고 막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설계자는 죽은 자예요 다 그렇죠 우리가 대항의 시대에도 얘기했죠 그때 합리의 시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대항의 시대의 영문판 제목이 언차티드 워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팅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차트되지 않은 시공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현실이 아니라는 건 그런 의미고 완벽히 영화에서도 이야기에서도 바깥의 존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 세 개가 서로 기묘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걸 이해할 때 필요한 게 뭐냐 근대 매체에서 만들어지는 모험담이 무대를 삼는 배경이 어디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교가 아니에요 판교가 아닙니다 여기는 워싱턴도 뉴욕도 파리도 나오지 않아요 무대를 한번 짚어봅시다 이집트, 남아메리카 정글, 인도, 중국 현대 서구 문명이 개척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들이 항상 배경으로 나와요 미지의 지역 그렇죠 단 한 번도 서구 유럽은 여기서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시내의 게이머들은 참 짜증나는 거예요 피곤하고 몰입이 안 되거든요 어쩌라고 우리 어릴 때 쇼킹 아시아를 보는 기분이죠 저게 우리야? 서구 세계관으로는 다 밝혀지지 않은 지역에서 다시 말해서 언차티드된 타자를 향한 도전이라는 게 근대 매체 모험의 가장 기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처음 오는 사람한테 코엑스는 충분히 모험의 대상이 될 법 하거든요 그 던전에서 저는 몇 번 길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뭘 숨겨놓으면 게임 한 편은 나와요 진짜 아니 위기도 겪었던 게 화장실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타임리믹이 걸리잖아요 계속 엉덩이에서 카운터가 내려가는가 문제는 이렇게 딱 맵이 펼쳐지고 주인공이 딱 서있잖아요 난 모험을 해야 되잖아요 딴 사람들은 어디가 어딘지 다 알고 잘만 다니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잘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창피하죠 이 게임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제국주의라는 관점을 그냥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뭐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이런 점을 살펴보는 건 이데나 존스가 이미 80명 대우 끝없는 재평가 속에서 비판에 시달리는 원인이기도 해요 그 세계관에 진짜 끔찍하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게 21세기 들어서는 오히려 아 저게 문제구나가 또 보편적인 상식으로 자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변화가 좀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디안 존스를 제국주의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진부한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작품들이 계속해서 그 제국주의적 시각을 디폴트로 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GTA든 슬리핑 독스든 그렇게 또 도전하는 새로운 컨텐츠들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 시리즈를 봅시다 나치, 소련 같은 현실의 적들과 다르게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게임의 배경이 되는 세계는 과거의 유령으로 나와요 플라이어의 발목을 함정과 수수께끼로 잡지만 얘들은 과거의 존재죠 사람들이 다 죽었든지 산 사람은 겁나 가난하든지 그렇죠 이것은 이제 실제 제국주의가 팽창했던 역사적 과정에서 제국 열강들이 누구와 싸우는가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한 대형 제국이 싸운 것은 아프리카 현지인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열강 군대였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지인들의 이야기는 뭘로 남죠 그냥 주변인으로 남았잖아요 이 게임들에 나타나는 모험의 3작 구도는 다분히 이 장면을 내포를 해요 그러네요 현지인들에게는 어떤 입체적인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함정과 동의를 하네요 그렇죠 서양을 대표하는 솔로로서의 내가 왔더니 다른 서양을 대표하는 악당들이 와 있어요 현지인들은 허약해요 이구조죠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역사를 가지고 다룬 게임들이 나오면 이런 류의 서사시들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베트남의 대프랑스 전쟁이라든가 스페인 무적함대를 무찔렀던 괌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영국 군대와 싸웠던 에티오피아 이야기라든가 뭔가 침략을 맞서서 풀어내는 과정들 있잖아요 이게 그나마 새로운 보물들이에요 게임업계에게는 그러네요 영화 산업에는 또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서사구조 자체가 제국주의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면 보상이 있을 거라는 것 자체도 되게 근거 없는 공식이잖아요 근데 그 공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모든 모험 장르가 어떤 미친 백인놈이 와가지고 판교에 와서 아 미지의 세계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거 어느 사거리에서 내가 보고 있는 그런 기분인 거죠 코엑스를 정복했다 하고 있는 거를 영화 보고 나와서 응? 이러면서 눈을 떠보니 코엑스의 천장이었다 이거 뭐 멀리 갈 거고 또 없어요 제국주의 얘기는 당장 로일전쟁 청일전쟁을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조선 혹은 대한제국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둘은 서로 로일 청일이 싸운 거잖아요 맵이죠 아마 게임에서 나오는 고대 함정 같은 것들이 조선이나 대한제국의 의병 같은 역할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렇게 나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 죽은 존재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플레이어가 어떤 세력이라기보다는 주로 개인으로 한정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일반적인 제국 열강의 시점만 좀 다른 점을 보인다는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디안 존스, 라라 크로프트, 네이선 드레이크가 그러면 제국주의 체제, 이데올로기 체제 그 자체를 상징하는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오바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집단이 아니에요 제국주의는 체제이자 제도이자 사회 조직인데 일부러 개인을 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단이자 조직이다 조직이자 정복의 브레인이요 라고 말하면 영화가 무슨 재미예요 억울하죠 그래서 그냥 이들을 제국주의의 화신이다라고 부르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주인공인 인디아나 존스는 항상 원주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악역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이런 장면들이 꼭 들어가 있어요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에서 이런 전투에서의 공을 전공을 대가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남의 기름을 빼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적 영향이 이 서사에 굉장히 현실적인 기반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가 제국주의 얘기니까 버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실제 제국주의 시절의 한 인물을 통해서 좀 엮어보면 재밌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인전도 있었죠 요즘은 이게 위인전으로 잘 안 나오죠 그래요? 요즘은 안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슈바이처와 함께 양대산맥이었죠 슈바이처? 그렇죠 마지막 일기는 정말이지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 이 사람의 이제 맞네 그러네 물과 원심 사이에서도 요즘은 안 읽나 애들이? 저는 몰라요 그래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파견이 되는데 이제 주요 업적으로 나오는 게 선교도 있지만 아프리카 대륙 횡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륙 아프리카의 지리를 처음으로 서구에 발견해서 알려준 공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빅토리아 폭포가 처음 리빙스턴에 의해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잠베지강이 대서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실제로 걸어서 확인합니다 아프리카의 김정호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크기 차이가 너무 그렇죠 다리가 길어 걸리버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여튼 아프리카 내륙 지리정보를 취합을 통해서 새로운 무역 유통 경로가 개척이 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외부 효과도 나타내요 이를테면 이 결과로 노예 상인들이 내륙까지 들어와서 노예 거래가 활성화되는 문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맵을 밝혀준 역할을 했군요 본인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대개 성질을 냅니다 절대 노예 거래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외부 효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국 열강들이 내륙까지 들어와서 식민지화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한쪽에서 보면 제국주의의 발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활동은 그런데 그 사람의 활동을 정말 제국주의자 제국주의의 천명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나 이것도 저는 너무 단편적인 해석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선교사라도 진정성 혹은 이 사람의 선교의 의미는 또 그 사람 개인의 목적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르고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뒤집어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리빙스톤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저기에 가서는 안 됐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매우 구닥다리식 배타적 민족주의의 다름 아닙니다 양가적 의미가 가치있다라는 점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양가성이 결국은 게임, 언차티드라는 게임의 제목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적 확장이라는 건 단순히 물리적, 사회적 침탈과 확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세계관이 사용하고 있는 척도, 시각, 문화, 인식관 같은 것들이 다 포함돼서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계, 우리가 기존에 우리와 문화를 공유하지 않았던 세계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체계, 언어체계를 포함시키는 과정이 제국주의의 문화적 의미죠 저건 우리말로는 없었어,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있는 뭔가가 그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지? 빅토리아 퍽퍽 영어 단어로 체계 안에 편입되는 거잖아요 퍽퍽 그런 개념들이 문화적 의미에서의 제국주의라는 거죠 서구의 의미체계 안에 다 집어넣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얘기 속에서 여러 모험담에 들어있는 현대의 전설의 아티팩트들은 여전히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게임이나 영화 속에서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주인공에서 들어오는 순간 그 마법적 의미가 소멸한다라는 게 뭐냐 근대적 가치 안에 다 들어오면 더 이상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부족적 가치는 소멸한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디안 존스 1의 마지막 장면이 되게 그 성계를 창고에 넣잖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아웃되면서 수많은 보물들이 그 안에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거기서 그 보물은 보물이 아닌 거죠 다 죽은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인식체계가 모든 걸 정복한 거죠 주인공의 인식체계가 이것도 그래서 마법이라는 것 무슨 다산상이야 찾느라 겁나 노력했어 갖다 놨어 애가 막 나오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냥 호두를 깔 때 쓰면 좋은 정도예요 아니면 다산신도시 앞에 세워놓든가 인식체계가 정리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스프레드 시트 안에 들어간 거죠 진짜로 그 자리에 있을 때 마법이었는지 아닌지는 우리 기준으로는 판단을 못해요 우리는 마법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 다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의미는 당연히 상실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작동했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팔만대장경이 대표적이에요 거람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거대한 불살을 일으켰고 그래서 대장경 만들었다라는 게 팔만대장경인데 이거는 마법의 아티팩트 관점입니다 잘 보면 그럼요 아니 군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을까요? 팔만대장경을 만들겠다 우리 기준으로는 웃기는 얘기죠 하지만 그건 우리 시대 관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학계의 논문을 보면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선정 중심의 무인 세력이 교정 중심의 불교계를 끌어들이기 위한 회의책이었다 이렇게 해석한 경우도 있는데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 그런 거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런 해석이 없어도 당시에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불사라는 건 충분히 의미는 있었을 거잖아요 있었으니까 하는 거지 그들을 바보로 보는 거는 우리의 시각인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의미가 팔만대장경이 오늘날 해인사의 국보로 지정됐을 때는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럼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외적은 이것 때문에 못 들어와라고 든든하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 본 적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관점만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차티드된 세계라는 표현 언차티드라는 게임 제목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잖아요 차티드되지 않은 세계를 향해 기존에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 의미 체계를 들고 들어가서 다 우리 체계 안에 차트로 넣어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제국주의라는 큰 체제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경제적 산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로서 가치가 전유되고 재전유되는 과정을 담은 모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보면 게임 문명 시리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6편에 보면 박물관과 고고학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박물관을 세우고 고고학자를 각 지역에 보내서 유물들을 가져와서 우리 쪽에 심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박물관과 고고학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 방식이 뭐냐면 근대적 세계관 하에서 그 이전에 맞는 것들에게 차티드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박물학이라는 거죠 고고학이고 그리고 이것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근대적 합리주의 세계관에서의 학문적 노력이고 그 과정에서 원래 세계의 의미 체계라는 거는 전설, 과거로 소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이후의 모험 우리가 게임과 영어로 봤던 거는 아주 무식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서로 다른 의미 체계로의 편입이 되는 싸움의 문제입니다 그게 보물인 이유 보물이 아티팩트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긴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정리에 앞서서 안 한 얘기를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빼먹고 얘기를 했는데 뭡니까? 근데 서구 팽창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는 저는 상속 제도라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크루세이 더 킹즈를 해보면 아주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삼성에 대한 그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데 경제지들이 가장 중요한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내가 제가 상속 얘기하자마자 이따가 나는 삼성의 모험이라는 게임을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뺏겼네요 삼성의 상속 모험 중세부터 SS의 SS 상속이란 걸 얘기하자 언택스드 죄송합니다 인류사에서 굉장히 두고두고 골아픈 문제거든요 부모는 둘 부모 하나씩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여러 명이면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삼국제의 원소도 그래서 망했고 난리통당인데 중세에 맨날 싸우잖아요 왕권 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완가 이런 데 보면 혼자 어디 왕이시며 어디의 공작이시며 니 공작이 내 공작이냐 난리도 아니다 정신을 못 차리죠 근데 이 문제는 정말 다양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스페인에서 남미로 갔던 콘키스타도르라는 사람들 상당수가 본국에서 상속을 못 받은 사람들 홍길동들이죠 그렇죠 호부형을 못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율또곡을 찾아서 동화 장화시는 고양이가 대표적인데 거기 보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삼형제가 유산을 받는데 첫째는 방앗간을 받고 둘째는 당나귀를 받아요 막내는 고양이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귀엽죠 그래서 막내는 유튜버가 돼요 나만 고양이 없어 이 얘기가 이제 모험이 현실이 아닌 매체 하나 있을 때는 흥미진진한 거지 현실에 닥쳐오면 그냥 우리는 생고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생고생인 상황에서는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화시는 고양이를 받은 셋째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게 모험을 택하는 거고 첫째와 둘째는 유튜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모험이 갖고 있는 하이리스트가 하이리턴도 저는 우리 시대의 모험도 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게 있어요 자기가 이미 안정된 자산으로 살면 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눈을 돌릴까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느니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게시판에서 보는 게 훨씬 재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그 자산이 있는 거라면 왜 그 가지아라는 유행이 그렇게 청년층에서 불붙도록 유행을 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 또 다른 입장에서는 고착화된 부의 재본부의 문제 그리고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성장 차이가 만들어내었던 경제격 격차의 문제가 장화시는 고양이에서처럼 누군가에게는 네가 받을 건 고양이 한 마리뿐이야를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현실의 모험을 가면 갈 수밖에 없던 누군가가 생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남의 모험만 봐도 되는 인생을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매체 안의 모험들을 쭉 되새켜보자고요 테뉴얼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학 교수가 있었죠 집안이 빵빵한 고고학 전공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나라 크로프트 인디에나 존스 어려서는 보육원에 버려졌지만 이제는 나름 자수성가한 보물 탐색군이 또 있었어요 네, 네이던 드레이크가 그렇죠 네, 누구도 위기에 몰려있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안정된 삶은 모험을 희구하고 위기의 삶은 안정을 희구하게 돼 있잖아요 같은 제국지 시대의 대개척도 보물섬에서 지주이자 지배계급이었던 리브지 선생, 트릴로네 선생의 모험과 임노동자로 선원으로 들어간 존 실버를 비롯한 선원들의 모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험은 같은 현장이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고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혹은 겪는 그냥 따뜻한 방구석에서 보는 모험또만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모험은 영화 게임 안에서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럼요 근데 또 남은 내 삶을 모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안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삶이 모험이라면 제 삶이 부루마블이라면 저는 한 14년 정도 무인도 있을 거예요 꿀 빨았죠 꿀이 너무 적어서 문제지 경험치도 안 쌓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렇게 치면 저는 저는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커리어로서 아는 저는 앨범도 되고 뭘 했는 줄 알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바깥에 나갈 때 빼고 겁나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한 건 많은데 부동산은 하나도 없는 연속 황금열세 그러면서 엉덩이로 춤추고 생각하죠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달라요 온 길이 달라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개개인의 물론 제국주의 문화 같은 거대한 문화도 있지만 개개인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평생 대기업 산 사람들은 대기업 산 사람 문화가 있어요 제가 왜 맨날 판사들 얘기합니까 판사들 만나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다들 중학교 2학년 같다고 겁나 착한 그대로 늙은 사람들 같다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있겠죠 검사들은 검사들의 문화가 있겠죠 아직 아무 직업도 안정되게 못 구해본 사람은 그 사람의 문화가 있겠죠 그리고 각기 다른 같이 가중치가 주어지는 개념들 중에 오늘은 모험을 봤습니다 서로 사람들에게 모험의 개념은 다 다를 것이다 누가 모험을 한다고 해서 욕할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각자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 상대성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이시면 이 작품들을 보면서 그 상대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 부만 놓고 부의 고착화에 대해서만 생각해볼 게 아니라 우리도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우리도 먼 미래의 과거에 살고 있잖아요 이상한 아티팩트들을 갖고 살고 있을 거예요 네 MBTI라든지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가장 최근에는요 결국 대상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테니까 그냥 떠들어봅시다 반드시 섭외해야겠다 직전까지 갔다가 페이스북에 MBTI 글 보고 포기한 제 생각 제 기준에서는 아주 유능한 분 하나 있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정말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어요 MBTI 때문에 섭외 못했습니다 누굴까 궁금하다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우리가 바깥에서 양꼬치를 먹을 수 있게 되는 날에 왜냐하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불과 24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연대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금반지를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 도움이 안 된다고 냉소만 하면 끝일까요 아티팩트는 어딘가에 쓰였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문화였는지 처음 해보지 않아서 이해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도 그런 거 엄청 많습니다 이걸 합리적인 척 매번 비난만 해서는 진짜 그 문화를 체험했다 진짜 그 문화를 깊이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티팩트에 대한 배움이 아주 큰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 후에는 게임스탑 조식하고 리플리 아티팩트였군요 게임스탑 얘기도 참 할 게 많지만 그거는 게임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진짜야 그걸 게임 얘기로 누가 몰아간다면 사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못된 놈이죠 주의하시고요 저희들도 게임 얘기 안 했어요 게임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거 재밌더라 모바일 게임에서 서울2033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드벤처 게임인데 서울의 핵전쟁으로 무너져서 거기서 살아남는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이거든요 아 그래요? 대박 재밌어 아 진짜? 국산 인디인데 와 대박 재밌어 진짜 재미없으면 개발자가 특수관계 아 저 이거 재밌다고 추천하는 그거 많이 봐서 아 진짜 재밌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일러스트부터 약간 오? 싶어요 설날에 혹시 만약에 저한테 게임 하나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재밌다고 추천하는 글 같은 거를 많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도 나가며 언차티드의 네이턴 드레이크 역은 탐홀랜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더 마음에 드는 건 썰리가 썰리 반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네 썰리 반이 마크 월버그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액션이 좀 되고 사기꾼 같은 표정이 되고 아 그렇죠 중요하죠 나이 든 분장이 될 배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하와이안 셔츠도 잘 어울리고 아 맞다 드웨인 존슨은 안 돼요 아 그렇죠 아니 드웨인 존슨은 절대 안 되는 게 드웨인 존슨만 있으면 되는데 내선 드레이크가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드웨인 존슨은 그 몇몇 최종 보스 중에 하나로 그렇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안 맞겠죠 그 전에 해봤던 거라도 다시 해보실 만할걸요 네 설을 대비한 문학 이야기였습니다 좀 우중충하게 끝났지만 고민해받을 만한 주제입니다 문학인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설 되세요 XSFM입니다 XSFM입니다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빅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타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바삭한 행복을 나누세요 설날에 더 맛있는 후대강점 언제나 우란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자 뉴스 아카이브는요 어찌 보면 문화와 아티팩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화와 아티팩트 그리고 모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죠 2년 전 충남도 의회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이네요 이제 3년 전 충남도 의회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줄여서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습니다 인권조례가 가결됐다는 게 아니라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습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했어요 각 지방자치마다 기본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전국의 지방의회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정해놓으면 좋고 그래서 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모로 지금까지도 천천히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지자체 의회가 더더욱이 그 성향이 강합니다만 보수 정당이 점점 더 힘을 잃고 있어요 인권조례를 입안하려는 시도도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8년 동안 계속 인권조례를 입안을 하는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학생인권조례나 차별금지법과 같이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일단 입법 자체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인디애나 존스 부르는 악당들처럼 준비했다가 딱 나타나요 그렇죠 조례를 입안하려 그러면 이게 앱이 있나봐요 인권조례 입법 예고를 올리면 알람이 가는 앱이 있나봐요 인권조례 입법 알림이 네 그러니까요 오메가 미사일이요 그 트리니티에서 만들었겠네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만 올라오면 지역의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권조례를 반대하냐는 양쪽의 시민단체의 시위가 반대쪽에서 일어나고요 맞아요 그런 건 안 돼요 네 그래서 시위이완이 일어나고 입법은 조례가 안 되는 거죠 꼭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만 반대에 부딪히는 게 아니고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이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자주 아동 청소년 인권 조례 이런 것들도 학부모 연합 등에서 자주 반대에 부딪힙니다 학부모 연합이라는 데도 일도 있어요 네 제가 봤던 가장 인상적인 구호는 거제사랑시민연합의 시위 현장이었는데요 일단 들고 써있는 팻말에 학생 노동인권 노! 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가 청소년을 프로레타리아 계급으로 만든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노동인권을 보호하면 프로레타리아가 계급이 돼요 2019년에 이 거제사랑시민연합 회장의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거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개념을 주입시켜 노조가 되게 만들고 혁명이나 꿈꾸며 현 정부와 전교조 교육감 자녀들의 하수인이나 되게 만드는 조례는 반대한다 이게 농담할 때가 아니고요 거제도에는 대기업이 많죠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역 혹은 노조 간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독특한 게 현 정부의 하수인이 된다는 카피는 많잖아요 현 정부와 전교조 교육감 자녀들의 하수인이 되어요 어 그렇구나 학교에서 서열이 밀리는 건지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요 전교조라는 단어는 앞에 형용사용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 지니어부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뺀다고 해도 교육감 전 지자체의 교육청의 교육감의 수가 많지가 않아요 요즘 같은 자녀를 어느 정도 낳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추세라면 교육감의 자제들만으로는 국회 연수도 못 미치거든요 절대로 국회 연수가 다 뭐예요 한 50명 될까요 교육감 자녀는 적다 그들의 하수인이 된다는 개념이 이해가 섣불리 안 돼요 하수인이 되고 싶어도 경쟁률이 꽤 높다 절대 왕정인가 보지 혁명이나 꿈꾸며 혁명을 꿈꾸는데 교육감 자녀들의 하수인이 된다는 거는 결국 교육감 자녀들이 혁명을 일으킨다는 얘기잖아요 교육감 자녀는 민손직도 아닌데 직도 아니고 그들이 혁명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어쨌든 이런 식의 반대가 많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는 제가 특별히 독특해서 가져온 거고요 실제로 주장이 다 황당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 충남의 사례가 특이했던 것은 최초로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를 다시 폐지시켰다는 점이에요 이거를 입법하는 게 계속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는 힘들게 입법한 거를 다시 끌어내렸어요 충남에서 폐지를 하고 6개월 뒤에는 충북에서도 폐지를 했습니다 둘 다 2018년 지선을 의식한 도의회 그냥 지방자치의회 행동들이었는데 지선에서 판세가 바뀐 뒤에 다시 제정을 했어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되고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의 경우에는 성적지향 구분을 삭제하고 재제정을 했어요 민주당 의원이 다수 당선이 되었어도 기독교 단체들을 못 이긴 거죠 전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난 지금도 기본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디테일이 있어요 어떤 조항을 삭제하고 제정하고 어떤 조항을 삭제하고 제정하고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 이것도 되게 부풀려져 있고요 부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된 것도 기적인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거를 왜 돌아보느냐 가게 앞에 지금 교인출입금지 문구가 등장했죠 이제는 교회가 혐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차별을 받고 있고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교회나 이런 우익적인 이야기하는 노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나르시즘인 것이 이 이야기를 한꺼번에 들어야 되는 문화와 문화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문화권과 문화권을 한번 이어봅시다 자 트위터 지구의 끝이죠 제가 지구 편평서를 믿지 않는 이유가 지구가 편평하다면 고양이들이 다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죠 지상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구가 편평하다면 지구의 한쪽 끝에는 트위터가 있어요 트위터를 쓰는 사람들 세상에서 봤을 때는 교인이 없거든요 진보의 세상에서 보면 교인이 없어요 교인은 기껏해야 향림교회죠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 사람들을 그동안 먹여 살려왔던 부모님들의 세상은 보통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요 커넥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커넥션은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월세를 내는 집주인 이 사람들은 투자 정보를 교회에서 얻어요 이 사람들끼리의 커넥션은 교회 자녀들 사이로 퍼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교회 커넥션의 정점에는 시의원과 도의원이 있어요 다만 못해 농협조합장이라도 교회는 나가요 그래야 유력자들을 만나거든요 유력자들만 거기 모여 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유력자들 사이에는 주변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력자지 그래서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좀 더 과대된 표심으로 시의원과 도의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 윗자리에는 국회의원들이 있죠 국회의원들에게 피드백을 넣어주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끝 진보에서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어요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공고하니까 과대대표가 되는군요 국회에 들어왔더니 그 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시의회에 들어왔더니 젊은 초선 비례 시의원이에요 나 빼고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들은 다 교회 기반인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을 때는 이미 세상을 그동안 너무 파악 못하고 있었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 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미디어에 잘 보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에 그렇게 영향받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라는 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교회가 휘두르고 있다는 걸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자체의 인권조리에 가결이 늦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상점 앞 출입금지 팻말에 대한 이어서 내용입니다 네 이 상점 앞 출입금지 팻말이 차별의 상징처럼 인식된 거는 유대인과 개의 출입금지 팻말이었죠 그럼요 이것은 온 세상으로 퍼져서 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치 독일 시절에 독일에 붙어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팻말은 뉴욕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얘기는 뉴욕 말고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즈러버 그린즈버로 그린즈버로 안 넘어가서요 네 그린즈버로에서 1960년 2월 1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난 지 5년 뒤에 일입니다 네 대형 슈퍼마켓인 우러스의 식당은 백인 전용 식당이었습니다 여기에 흑인 4명이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했고 식당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운동이 나중에 시딘 운동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 운동은 사실 기획이었어요 네 현장에는 이미 기자들이 포진해 있었고 이 흑인 학생 4명은 식당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네 연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몰래카메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습은 미국 전역으로 기사가 나갔죠 바로 다음 날에 네 이 시딘 운동이 전파되는데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요 결국 그린즈버로는 물론 많은 백인 전용 식당 공공기관 등이 결국 방침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모든 곳에서 이렇게 평화 시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럼요 폭력, 체포, 처벌, 무단침입 이런 일들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지역 문화에 따라서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네 또한 백인 중심 사회의 교회를 위주로 KKK에 가입해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 조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시딘 운동을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경찰한테 끌려가는 이미지입니다 폭행을 당하면서 네 그리고 50년, 60년 사이에 있었던 이런 운동들이 결국 1964년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와 성별에 따른 차이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빌 라이트 액트의 시조입니다 시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작년 6월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이 민권법에 나타난 성별이 소수자의 성적지원까지도 포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집어넣는 데까지 57년이 더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뉴스 아카이브였어요?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교인분들도 출입금지 당하시면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 계시면 시딘 운동 그러니까요 해봐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요 근데 저희들은 세상 끝 어딘가에 있는 미디어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잘 퍼지지 않잖아요 누가 좀 전해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인 출입금지 팻말이 되게 놀랬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의 자영업자들은 교회에 나가요 싫어하는데도 왜냐면 그래야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파일을 포기했다는 건 저는 좀 놀랐었어요 그렇죠 미러링은 종종 불쾌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최초의 시작 의도죠 미러링에 근데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도 미러링 하거든요 근데 좀 평화롭게 주고받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정말로 교인 출입금지라는 데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어때요 막 집어던지고 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친해지라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뉴스아이치이브였고요 뉴스아이치이브였습니다 네 아 근데 그건 좀 걱정된다 나가기 전에 툼레이더 리부트 이후의 작품들이나 언차티드가 애들 보기 좀 잔인해요 그건 좀 걱정이다 어린이에게는 다른 툼레이더는 권하기가 좀 어렵다 툼레이더는 그리고 저기 미성년자 불가 아닌가요 맞아요 어린이에게는 폭행을 가르쳐주는 폭행몬스터를 포켓 포켓몬 애들한테 절대 안 가르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너무 그 정복 야욕 위주로 사람이 아니 그것도 뭐 제국주의지 뭐 언차티드도 청소년 이용 불가하네요 네 성인 컨텐츠예요 아니 우리 방송 애들이 듣나? 그럼요 많이 들으시죠 나는 우리 애들 못 들게 하는데 어린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자녀가 있으신 분은 윈대아조스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함께 보면은 재밌죠 그러게요 플레이할 때는 그냥 무비컴만 보여주시고요 자녀분들한테는 그러게요 다른 건 몰라도 툼레이더는 절대 안 되겠다 트라우마나 뭐 디즈니 애프터눈 컬렉션이라고 옛날에 오리 아저씨가 나오는 어드벤처 게임들이 좀 있습니다 스크루즈 덕아저씨? 네 스크루즈 맥덕이에요 네 스크루즈 덕아저씨 나오는 게임 아 저도 했었어요 네 그것도 보물찾기죠 그렇죠 정말 순수한 그냥 보물 우리가 지난주에 북소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진짜 부자 주식 부자가 아닌 그렇죠 그 탑이 갖고 싶네요 현금 쌓아놓은 진짜 부자 금화풀이 있는 부자 5천원 정도 합니다 스팀에서 디즈니 애프터 아 그렇군요 아 이거군요 다크윙덕도 나오고 네 맞아요 아 옛날에 만화로 본 기억이 있어서 친근하네요 네 손목 잘 푸시고 좋은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게임이 제 기억에 좀 어려웠어요 아 난이도 온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여기까지 주중에 그것은 알기 싫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갑자기 옛날 버릇 나왔네 참고로 저는 교회를 안갑니다 안 가봤습니다 유승균 PD였고요 윤세맨 디지털하고 이경영 문학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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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 B W K